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킴입니다 드디어 80번째 패턴입니다 자 오늘은 어 가정법은 가정법 인데 이 푸절이 없어요 예 이 푸절이 없고 그 대용 업구가 대용 업구가 이 푸절을 대신합니다 이게 이 푸절을 대신하는 형태를 볼 건데 요거는 바로 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혀볼게요 자 1번 문장을 보시면 an honest man이죠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이 would not do 하지 않을 거래요 such a thing 그러한 일을요 자 이거를 갖다가 직역을 하면은 정직한 사람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은 가정법 조동사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갖다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갖다가 마치 이 푸절처럼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밑에 풀어서 써 놨죠 if he were an honest man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he would not do such a thing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명사가 이 푸절을 대신하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2번 보겠습니다 자 a true friend죠 이것도 이 명사가 그쵸 이 푸절을 대용하는 거죠 진정한 친구라면 그쵸 진정한 친구라면 would have acted otherwise죠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라면 행동했을 텐데 그쵸 근데 이 otherwise는 뜻이 뭡니까 달리 그쵸 달리 또는 다르게 또는 다른 방법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는 would가 쓰여있죠 would가 쓰여있으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겠고 근데 이거는 would have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풀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if he had been이 되겠죠 had been a true friend가 되겠죠 자 3번입니다 3번에 보면 이제 with가 있죠 with가요 이것이 뭐뭐와 함께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뭇이 있다면 또는 있으면이 됩니다 그래서 one more lever죠 one more lever니까 lever는 여러분 뜻이 뭡니까 예 바로 지렛대죠 지렛대가 하나 더 있으면 그쵸 지렛대가 하나 더 있으면 we could move the rock이죠 그쵸 그 바위를 옮길 수 있을 텐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보시면 it would be madness죠 madness는 여러분 이게 광기죠 광기 그쵸 광기일 거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to attempt such a thing이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 그쵸 시도하는 것이 그쵸 시도하는 것이 이 가조어 진조어가 되겠죠 광기일 거다 라고 해석을 해도 우리가 뭐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요 투부 정사가 예 지금 그 가정법처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정법 조동사 우드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아까 with도 이거 밑줄 치고 요걸 갖다가 if절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일을 시도 한다면 그쵸 광기일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은 자 I started at once에요 그쵸 내가 어떻게 한 겁니까 at once니까 즉시죠 즉시 즉시 시작했다 즉 출발했어요 자 그런데 otherwise죠 그렇지 않으면이죠 아까 여기 위에서 otherwise는 달리 다르게 부사로 쓰인 거고 그죠 여기서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요게 대용어꾸네 그죠 이게 대용어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I would have missed the train 내가 그 기차를 놓쳤을 텐데 그래서 otherwise 이거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출발하지 않았었다면이죠 if 다음에 I 여기 지금 would have pp니까 had죠 had not 즉시 출발하지 않았다면 이니까 started가 되겠죠 started at once로 풀어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도 in his place죠 전치사고가 이 푸절에 대용하는 겁니다 그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또는 그의 입장이라면 그쵸 I would act differently 나는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가 되는 것입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anyone who anyone who should should that 그렇죠 그래서 꾸며주는 거죠 형용사절이죠 얘도 대용어꾸네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한다면 그쵸 원래 직역하면 그 일을 행하는 누구든지 would be snealed would be snealed snealed 이게 뭐예요 snealed at은 원래 비웃다 조롱하다죠 네 snealed at 자체가 비웃다 조롱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수동태가 됐죠 조롱받고 비웃은 당하는 거죠 누구든지 조롱받을 텐데 이게 would죠 그래서 여기 있는 형용사절을 가정법처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한 일을 한다면 누구든지 그쵸 그러한 일을 한다면 누구든지 조롱받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to see her smile 예 투부정서의 부사적 용법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뭐 뭐 한다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웃는 것을 본다면 you would be chamed 그쵸 참 드니까 이게 원래 매혹시키다죠 예 그래서 매혹당할 텐데 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I could have done so 그쵸 done so 내가 그렇게 했었을 텐데 그쵸 예 만약에 내가 had been so minded 인데 여러분 minded는요 뭐 뭐하고 싶어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 뭐할 의향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의향이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없다고 그쵸 네 그래서 이것만 있는 문장이라고 봤을 때 그쵸 이렇게 얘가 완전히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could have pp 라는 그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만 나와도 이렇게 if 절을 우리가 이렇게 전제로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 you could have done no better 그쵸 no better은 이게 어 무슨 뜻입니까 앞에 있는 그 두 동사와 합쳐갖고 더 잘할 수가 없었다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couldn't be better 기억하시죠 couldn't be better 이게 뜻이 뭡니까 예 이게 더 좋을 수 없는 거니까 정말 적은 거죠 그쵸 couldn't be better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죠 그것과 지금 비슷한 문장입니다 이 could가 있죠 그리고 부정어 나오고 better 나오는 거니까 이게 너는 더 잘할 수 없었을 텐데 라는 뜻이죠 그쵸 더 잘할 수 없었을 텐데 자 뭐 할지라도 너가 열심히 더 노력했을지라도 그쵸 열심히 더 노력했을지라도 더 잘할 수 없었을 텐데 요런 내용이 이렇게 지금 써있지 않아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요 이 지금 could have done no better 이라는 문장 안에 이게 지금 거의 포함이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 우리가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도 좀 살펴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while the free nations 자 free nation 자 자유 진영의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걔네들이 어떻게 있어요 서 있죠 예 네 그런데 준비된 채로 서 있죠 뭐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거 그쵸 뭐에 저항합니까 예 aggression이니까 공격이죠 또는 침략입니다 그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서 준비된 채로 그쵸 그렇게 서 있어요 그쵸 find peaceful means 아주 평화로운 means 니까 뭡니까 수단이죠 뭐를 위한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 이니까 어떤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평화로운 수단 그쵸 평화로운 수단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while은 어떤 뭐뭐하는 동시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자유 국가들에 서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예 평화로운 수단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데디어라고 또 다른 아주 큰 전쟁이 파괴할 수 있다고요 자 또 다른 큰 전쟁이 이게 지금 이 푸저를 지금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큰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도가 되겠죠 could destroy 파괴할 수 있을 텐데 뭐를 파괴해요 victor 이거는 승자죠 승자 그쵸 승자를 이렇게 패배시키고 그리고 벤키시드는 뭐예요 이거는 패배당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쵸 패배당한 사람들을 like 동일하게 파괴시킬 수 있을 텐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 it would be a great mistake 아주 큰 실수일 거래요 생각한다면 그쵸 가정법 조동사에 있으니까 이때 이 to 부정사 to think는 if의 대용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각한다면 데디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름들 모든 영웅들의 이름들이 어떻다고 역사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일 거다 되셨죠 큰 잘못일 거다 there have been many heroic ribs 그러니까 많은 그런 영웅적인 삶들이 있죠 그쵸 있어 왔죠 근데 그 영웅적 삶들은 뭐예요 which have been humble 아주 그 뭐랄까 비천하고 그리고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거죠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웅적인 그런 삶이죠 하지만 또 위치네요 이때 이 위치는 뭐예요 이 위치와 이 위치가 앞에 있는 many heroic 리브즈를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뭘 받을 가치가 있어요 dissolve the admiration 이니까 뭔가 찬사와 그쵸 어떤 칭찬 이런 것들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삶들이죠 뭐에 바로 세상에 그쵸 자 as much as 같은 경우는 뭐뭐 못지않게 요 뭐뭐 못지않게 또는 마찬가지로의 뜻도 있고 마찬가지로 자 뭐뭐 못지않게 그 사람들 못지않게 어떤 사람들 대리아가 꾸며주는 거죠 뒤에서 바로 have been more famous 더 유명한 사람들 못지않게 세상에 찬사 칭찬을 받을 가치가 있는 영웅적 많은 삶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천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그쵸 정말 세상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아주 영웅적인 삶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법이죠 법 근데 어떤 법이에요? 네 줄리우스 시저의 법이죠 네 그 법이 이게 동사네요 form 형성한대요 기초를 형성합니다 뭐의 기초에요? all well governed country죠 모든 잘 통치되어지는 잘 통치되어지는 나라들의 기초를 형성한대요 in our day 우리 시대에 그쵸? 자 그리고 안전하대요 뭐가 안전합니까? 말하는 것이 안전하죠? 이때 있음 가주어죠? 뭘 말하는 것이 안전해요? that the nation 나라인데 어떤 나라에요? follow them faithfully 바로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뭐에요? 바로 시저의 법을 충실히 따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시저의 그 법에 법이 이제 그 잘 다스리는 나라의 토대를 이루는데 아무튼 그 나라들을 충실하게 아니 그 나라들이네요 그 법들을 그쵸? 죄송합니다 이 them은요 law를 받는 거에요 그쵸? 그 법들을 충실히 따라가는 나라는 이게 주어죠 그쵸? would be almost a perfect state에요 perfect 완벽한 거의 완벽한 국가일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에 let us not sit 그쵸?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앉지 말자 우리가 앉지 말자 뭐 한 채로 뭘 가지고서 folded arms니까 이 folded arms는 뭐에요? 팔짱 낀 팔이죠? 이렇게 겹쳐진 팔이니까 이런 상태로 앉지 말자요 그리고 gauging upon gauging upon 은 뭐뭇을 바라보다 응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를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즉 과거죠 과거를 응시하면서 팔짱을 끼고서 앉지 말자요 마치 뭐하는 것처럼? 마치 it water building 그것이 뭐다? building 인 것처럼 그쵸? 과거가 뭐다? 이게 it은 과거네요 과거가 어떤 건물인 것처럼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팔짱 끼고 앉지 말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it is but 이건 only죠 이때 벌써 올립니다 그것은 단지 뭐다? 기초일 뿐이다 그쵸? 네 과거는 단순히 기초에요 기초일 뿐입니다 그래서 낭비하지 말자요 뭐를 낭비하지 말아요 마음과 그리고 삶을 낭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그쵸? 네 뭘 생각합니까? of what might have been 그러니까 might have pp니까 가능이죠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 가능했었을지도 모르는 것 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forgetting 잊는 거죠 네 thinking이 1번이고 forgetting이 2번이네요 잊어버리는 거죠 뭘 잊어버려요? the maybe maybe도 명사로 가능성입니다 어떤 가능성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능성을 잊어버리고 그쵸? might have been 이거는 과거의 가능성이니까 과거에 가능했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과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자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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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